라디오 연중기획 어린이날 백년 우리를 키운 노래 백곡 이 속에 매미가 노래를 하면 파란 자들이 박팔해지고 과슴한 열매가 절로 이끈다 과슴한 열매가 절로 이끈다 이태선 작사 박재훈 작곡의 매미 어린 시절 친구와 마주앉아 손뼉치기하며 부르던 동녀죠 노랫말 음절에 맞춰 천천히 내 손뼉을 치고 마주치고 엇갈려치고 위아래로 치며 반복하다 점차 속도를 높여나갑니다 두 배쯤 빨라진 노래에 헷갈린 손동작은 갈 길을 잃고 결국 웃음이 터지고 말자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즐기며 부르던 이 곡은 여름을 대표하는 곤충 매미가 울면 여름이 무르익고 가을이 다가옴을 알려준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맴맴 하고 우는 소리 때문에 붙여진 이름 매미 이 소리가 시끄럽다고 현대인들에게는 불청객이 돼버렸지만 그 옛날 대청마루에서 듣는 매미 소리는 여름 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소리였고 매미 소리 없는 여름은 여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었던 우리의 지난 여름 이야기 동요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수 속에 매미가 노래를 하며 천 이슬 아침마다 흠뻑 내리고 가을이 도망클 다가온다고 가을이 도망클 다가온다고 라디오 연중기획 어린이날 백년 우리를 키운 노래 백곡 KBS가 함께합니다